이 오전도에 든든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스카프 하나 딱 걸쳤는데 한 20년은 좀 그렇고요 10년은 젊어 봅니다 정말로 든든한 우리 랩런들의 배경이 되시고 또 기도의 발판이 되어주신 우리 오전도에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신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랩런트와 아이들의 뜻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은 특별히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교회에 대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예배에 대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많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냐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기능을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의 기능이 있다면 교회의 기능이 있다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 기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교회의 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 전도자는 이 세 가지 뜰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방 성교를 위해서 성교사로 나서게 되었고 실제로 기도의 뜰 치유의 현장들을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후대들이 있는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237이고요 기도의 뜰은 치유고요 아이들의 뜰은 뜰은 바로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후대 25 치유 25 237 성교 25 로 정말 우리가 이 한해 여왁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자 이게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기중한 기도 제목이요 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랩런트와 아이들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일 시대의 의미를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검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각 분야 속에서 정말로 엘리터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 제약막을 후대들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일 시대의 중요한 의미들을 저와 연훈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미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검토일 시대 뭐 하자는 것이냐 우리 금요일날 우리 랩런트들이 모이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같이 흐름 본부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핵심에도 모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핵심에 우리 랩런트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라 했어요 찾아오도록 핵심에 참석하자고 그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딱 되면 모든 랩런트들이 핵심에 모여들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를 같이 받고 중요한 포럼들을 중요한 훈련들을 토요일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일 날은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주요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주요일도 주요일이지만 토요일 날의 핵심과 함께 모든 랩런트들이 모여서 이제는 본격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랩런트들로 준비되어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두 주 전에 제가 핵심을 사정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핵심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대구 지역에 핵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오픈들도 오셔요 근데 오시는데 보니까 거의 랩런트들 다 데리고 와요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봐요 그냥 어른들만 오는 핵심이 아니라 랩런트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말씀 받고 또 나름대로 포럼하면서 시간 시간 포럼하면서 인도받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번 주 임시운영위원회가 다른 안건 때문에 모여지는데 거기서 우리 운영위원회 장롱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릴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금요전두학교가 8시 반에 찬양을 시작해서 9시에 메시지 들어가면 거의 10시 정도 되면 메시지에 맞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들을 한 30분 앞당겨서 8시에 찬양하고 8시 반에 메시지를 하고 9시 반 최대 9시 반까지 맞춰져서 전부 다 이제 돌아가고 여러분 핵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9시 반 되면 다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핵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좀 일찍 자고 랩런트 일찍 자고 핵심에 참여해서 같이 산업성계 때부터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산업성계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이 그리고 전두학 랩런트 전두학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부터 이미 이 메시지로 본부 흐름을 타서 준비되어져서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 중심에서 또 포럼하고 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은 언제 하느냐 토요일날 집중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 우리가 시간을 금요 전두학교 시간을 정한 것은 워낙 우리가 이제 밤에 철하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들을 지금 하는 시간으로 그나마 이것도 30분 앞당겨진 거예요 30분 앞당겨서 예전에는 9시에 찬양하고 9시 반에 메시지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8시 반에 찬양하고 9시 메시지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8시에 시작한다면 8시 반에 메시지 들어갔기 때문에 8시에도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한 30분 앞당기는 거 왜냐 진짜 랩런트 운동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랩런트를 바르게 전달하고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예언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여러분 기성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랩런트리 모여지고요 사실 금요 전도학교도 이렇게 랩런트리 와서 찬양하고 여기 얼마나 복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좀 앞당겨서 모여지고 일찍 돌아가셔서 중요한 건 토요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핵심에 아니 산업성계부터 다 참석해가지고 산업성계 전도학 전도학 핵심 헛어진 제자들까지 메시지 딱 맞추고 나서 어떠면은 각 파트별로 식사하고 또 모여서 또 그 부분을 놓고 확인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주일날 모여서는 예배하러 정말로 메시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좀 시간들을 한 30분 정도만 앞당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토요일까지도 집중해서 제대로 된 훈련들이 되어주시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금 토요일 시대 실제로 이 부분들 교회가 뺏긴다면은 이미 세상은 이걸 다 장악해 버렸어요 금요일 되면 다 뜨나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보세요 한 번은 제가 훈련이 있어서 남한강 쪽에 한 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예 캠핑장 자체는 사람들이 다 찼어요 그래 밤이니까 더우니까 텐트 밖에 나와서 고기 꾸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벌써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구나 진짜 다 뜨납니다 주말 되면은 이제 해외는 이미 벌써 금토일시를 접어들었고요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진짜 빼앗아야 합니다 아이들 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어떠면 사단의 입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단의 입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토일시대를 제대로 열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나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경되고 발판되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후원하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놓고요 우리 아이들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핵심인 서울예원교회에서 진행됐는데 참여하신 분들 보셨죠 랩런트 망대 출정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금토일시대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 진짜 각 지혜별로 정말 이제는 파고들어서 파고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랩런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시키고 정말 랩런트 인재들을 찾아 세워가지고 이제는 각 지혜별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지혜들이 하나 되어서 랩런트는 대회도 준비하고 실제적인 랩런트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다는 거예요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각 지혜마다 사실 토요 핵심 모여지는 곳이 아홉 군대인데요 아홉 군대 중심으로 해서 각 지혜 중심으로 모여지면서 지혜의 모든 랩런트들 방치되어 있는 랩런트들을 찾아세우고 인재들을 찾아세우고 진짜 정말로 사무엘이 정말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미래를 전달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랩런트 하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모아져요 어떻든 이게 축복이에요 이 한시대 21세기에 정말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로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크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배경되어 주시고 발판 되어주시고 필요하다면 랩런트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돈 또 내어놓으시고 돈 있는데 마음이 가잖아요 돈 또 내어놓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복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사는 배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후대들을 올바른 후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주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검토일 시대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의미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정식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주일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처음부터 주일은 부활 이후에 첫날이 이제 주일로 초대교회가 주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모든 삶이 진행되어졌어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가 질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금요일 해 질 때 이렇게 해가 너그너그리 지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 자판기도 안 두드려요 컴퓨터 자판기도 안 두드려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냐 안식일에 제가 가야 되는 청에 키를 이렇게 몇 층 가면 그걸 누르잖아요 몇 층 간다면 누르잖아요 그거조차도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정말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많은 경우 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 보고 사람들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주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일에 흐트러지는 부분을 봐요 그나마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주일을 토요일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 문화를 아실 거예요 주일을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놓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이제 12시 딱 새벽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 개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날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한다 보면은 그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 날 예배의 승관으로 한 주일 현장에 나가기 전에 모든 답과 현장들이 미리 보여지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여러분은 추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왜 한 주의 시작을 하는 게 주일 날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보고 그러면 현장은 6일 동안 현장은 뭐냐 주일 날 주신 말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확인하는 것을 주일 날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하면 모든 분들이 축복의 분들, 응답의 분들이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된다라는 거 한 번 예배만 성공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리고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해당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라삑 한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디도 장군 앞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 자녀들 학교 해당은 없애주지 말아달라 요청했는데 사실 자녀들에 대한 학교니까 당연히 장군이면서도 로마 장군이면서도 좋게 본 거죠 누구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로마 250년 지나서 세계보마의 로마보마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음을 몰랐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해당이에요 안식일과 함께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모여지는 곳이 바로 해당인데 여기에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일 시대의 키는 뭐냐 해당처럼 우리 렘런트들이 보금을 가지고 그 보금을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그냥 보금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해 오지만은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을 들어오지만은 가까이 있지 못한, 걷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역에 멀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로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통해서 또 귀중한 언약들을 전달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3단체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귀중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곳곳에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중요한 사실 해당도 해당이지만은 모든 곳곳에 지역지역 이거는 해당은 큰 단위로 해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여지게 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지역지역 구석구석에는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가지고 삶에 대한 부분을 포럼하고 중요한 것들을 나누어서 전달하고 그게 로지입니다 어떠면 이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귀중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성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중요한 교육들을 가르친 데가 강야입니다 또 빈들이 나오고요 산이 나오고요 성교에 보면은 곳곳에 강야 또 산이 나옵니다 산은 중요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강 또 나옵니다 강 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된 것들을 각인시키고 제대로 된 것들을 집중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이 각인 안 되니까 틀린 것이 각인 되어져요 틀린 것이 각인 되어지니까 틀린 일을 하게 되고요 틀린 결정을 하게 되고요 틀린 응답을 받게 돼요 무엇이 각인 되느냐 그게 다입니다 각인 되는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것이 각인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올바른 것이 각인 되지 않으니까 틀린 것이 각인 되어지고 거기서 틀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고 틀린 응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뭐냐 제대로 된 것들을 각인시켜 나가는 어떤 면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각인을 받고 나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회를 지내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 공생회에 바리새인들은 모였다 흩어졌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합숙했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어요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줬어요 다 바꿔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 5장, 6장, 7장에 나온 팔복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야 산상수원이 예수님의 공생회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하면서 가르친 내용인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꾸어 준 거예요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지 않아야 하시고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40일 동안에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라빵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마가다라빵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나오죠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기도한 시간이 언제냐 사실은 오순절에 마가다라빵에 임한 그 사실을 보면 거의 신학자들이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일 10일 10일이 지나서 결국 오순절이 되어지고 그 오순절에 마가다라빵에 그 모인 자들 은약불 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합숙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자들이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핍박이 있든 어려움 있든 문제가 있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공생에 3년 동안 합숙하면 쫓아다니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죽음에서 십자에 죽으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원래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원래 자리로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마가다라빵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이후로는 뭐냐 제자들이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속에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핍박을 거슬려서 성리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전도적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면 새해 안식일 석 달 또 에베소에는 아덤이 큰 신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2년 뭐하십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전달하고 가르쳤 사실 자 이분을 놓고 금토일 시대에 뭐하자는 것이냐라를 사실 우리가 붙잡아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고 바꾸어서 바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산 은약 간란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 이 사실만 알도록 하면 됩니다 결국은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세 가지 뜻을 통해서 뭐하자는 약 갈보리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 갈보리산 은약 갈란산 은약 마가다라빵 이 은약을 바르게 알도록 전달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안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야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이 일에 심부름해야 합니다 중직자 산업인들로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갈보리산 갈란산 마가다라빵 은약 이 은약이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도록 여기에 여러분이 배경되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심부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모든 랩런트들도 다민족들도 2, 3, 7 기주한 인재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비밀 속에 들어가고 이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검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검토일 시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응답들 중요한 응답들이 정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검토일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또 각 분야 속에서 중요한 인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검토일 시대에 놓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잡으시고 윈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천재들이 많고 어떤 면에서 영웅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예전에도 강대국이 있었고 지금도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왜 여전히 계속될까요 아니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될 뿐만 아니라 많은 천재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고 강대국이 있다면 나라가 좋아야 될 것 앞으로 좋아야 될 것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떤 면에서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왜 심각하게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대시대만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면 강대국을 일수록 더 큰 영적인 문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후대 랩런트들도 눈을 열고 보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왜 재앙의 현장인가 그래야 올바른 보금이 각인될 것이니까 그러고 보세요 세계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세계교회의 얼음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럽 미국 보금의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보금이 전달되었는데 유럽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 닫은 지 오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보금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따라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데 제대로 보금이 각인 안 되니까 당연히 당연히 보금이 각인 안 되니까 뭐가 시간 가면 갈수록 틀린 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바른 보금이 각인 안 되니까 시간 갈수록 당연하게 뭐냐 틀린 것이 각인되어가지고 이 틀린 것이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냐 교회가 전부 다 세상 보기에 좋은 것 훌륭한 것 틀린 것을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 보금의 능력이 살았 지 오래됩니다 지금 오래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수준 차이 수준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 그런 수준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이렇게 내가 흥금 많이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나를 몰라줘 그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제약 덩어리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제약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거리도록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중한 복음의 역사를 전달한 이 일에 나를 신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다는 이 사실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요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소리를 해야 되고 자기 주장 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고 세상 똑같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저는 늘 항상 제 마음에 교회를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인도받아서 전달할 것인가 그 고민들이 늘 있어요 사실은 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숨길 수 있도록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이 일에 내가 생각만 하면 이런 자리에 서서 쓰임받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숨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시대 복음전환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중한 증인된 자리에 세우셨다 그 자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 일곱명도 한번 보십시다 자 좀 설명을 빨리 빨리 좀 할게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주에 요셉은 빠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는지 의식주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걸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히브리 사람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 사람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 히브리 사람은 죄송합니다 밥만 먹으면 됩니다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 밥 먹을 때가 좋았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문제 생기니까 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건져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에그베 있을 때가 좋았다고 했어요 왜냐 에그베는 늘 감아서 밥 먹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모세의 수준은 달랐어요 사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일이 있으면 핑계만 댔습니다 근데 핑계만 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대표 어디에서 사무엘 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우상 순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레셋 때문인 줄 알고 핑계대해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든 핑계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핑계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런 사울은 사실은 별로 큰 잘못한 점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제사장 오기도 전에 제사 진행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생애를 보면 크게 잘못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보다 더 큰 인간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보면 더 큰 잘못한 사람이 사울은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취했죠 우리 아내 바세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쁜 사람을 생명한다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괴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달랐어요 수준이 달랐다는 거 또 보세요 다섯 번째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자리씩 했어요 베델에, 길갈에, 여리고에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불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장제의 축복을 내게 줘서 이 말입니다 영감의 갑절은 장제의 축복을 내게 줘서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엘리사로 말해 일어난 일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듯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불러올리는데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왕궁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달랐습니다 마지막 바울과 베드로 코넬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할레도 못 받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그게 베드로의 수준이었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누릴 것이 뭐냐 시급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누리도록 해요 우리가 누리야 합니다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을 누리냐 보금을 각인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금 없이 살아가는 나라들의 영상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재앙의 현장 준비해야 되고 치유의 현장, 영증 문제 있는 현장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보금의 능력들을 체험하도록 각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 없이 강대국들 영증 문제로 무너지는 현장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만큼 보금이 빨리 각인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왜 보금이냐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보금이냐 이 사실을 가지고 편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금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이걸 가지고 설계라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고 플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금 누리는 것이 결국은 체질 되도록 체질은 뭐냐 보금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누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빨리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은 시급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하느냐 두 번째 시급한 준비는 뭐냐 망대입니다 망대입니다 후대들을 위한 망대입니다 시급한 준비예요 오는 주일에 메시지 제목이 오는 주일에 메시지 제목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고 절대 미션이고 오는 주일에 받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뭐냐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은 뭐냐 2, 3, 7 나라 살리는 세계보금화 하는 겁니다 절대 그게 미션이고 절대 계획은 뭐냐 후대를 살리라는 거 그래서 시급한 준비는 뭐냐 후대를 위한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들을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지 오래입니다 장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결국 이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면 세상 것, 좋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후대들이 3, 9, 3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3, 9, 3 중요한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두 번째로 망대의 내용입니다 보금을 통해서 미리 보도록 진짜 보금을 알고 누르면 누르시록 미리 보여지게 됩니다 사동의 2장 17절, 18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한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미리에 대한 겁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보금을 누리면 누릴수록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플랫폼이 될 수밖에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요 미리 보니까 여러분 우상승배하면서 무당이나 구타는 사람들도 무당들도 뭔가 나름대로 귀신 들려가지고 미리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모이잖아요 신접한 여자들 만나가지고 미래를 알고 해서 모이잖아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왜 찾아오느냐 모든 현장에 어둠이 있는데 빛이니까 빛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래서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급한 준비 망대를 준비해서 시급하게 파송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단체가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세마 탈무도 뭡니까 탈무도 세마 또 한 가지 뭐죠 토라 이 세 가지 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딸딸 외우도록 만듭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필독서 아무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책을 읽도록 하면서 가장 책 중에 책은 뭐냐 성경을 알도록 합니다 책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 속에 붙잡도록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인물들을 인재들을 붙여가지고 인턴십을 했어요 여러분 인물 중에 인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붙여가지고 인턴십을 만들어 갔는데 또 성인들 이런 훌륭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든 알도록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인물 중에 인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세 절기였습니다 6월절 초마주절 수장절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뭐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세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강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일주일 자면서 실제로 후대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예배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오직을 발견하도록 하고 오직을 발견하니까 유일성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니까 결국 재창조가 나오는데 오직 뭐를 발견하느냐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이 달란트 딱 발견되면 그때 뭐 하느냐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3살 이하에 이미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더러 만드느냐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달란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전문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명식이라 하죠 그리고 재창조는 뭡니까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화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데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이걸 가지고 이제는 파송식이라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검토일로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 나가야 돼요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세계를 살렸잖아요 지금 복음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138이죠 세절기 138 중요한 은약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절기 아닙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부분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직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그 속에 그 달란트가 전문화되도록 하면서 그 전문화된 그 아이들을 뭐냐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현장합니다 현장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로 여러분이 금, 토, 일, 시대에 놓고 중요한 은약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기계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현장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또 뭐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사실을 은약으로 마음에 담고 딱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전달되어지는데 현장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력이 맙니다 다섯 가지 힘이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그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오는 지혜력 지혜 그리고 건강함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붙이시는 인력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보험할 수 있는 경제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오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결국 현장의 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현장 망대가 딱 만들어집니다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랩런트들 통한 아이들의 뜰의 응답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받는 그런 축복결제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전국과 전 세계의 랩런트들 찾아 채워야 되고 거기에 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또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로서 여러분 신분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축복된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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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